영글리시 174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표현들은 이런 표현들입니다. 상장회사를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기간이라든지 수요, 평가, 그리고 유서 깊은 유명한 이런 표현들을 담고 있는 이번 시간에 같이 읽어볼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 6월 18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NVIDIA becomes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valuable한 public company가 뭐냐 잠시 후에 공부하겠습니다. Topping Microsoft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top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을 능가하다, 뛰어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VIDIA가 Microsoft를 능가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담고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중요한 표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The chipmaker stock price has jumped over the last year thanks to its stranglehold on the market for the chips needed to build AI systems. Move over, Microsoft and Apple. The stock market has a new king. On Tuesday, NVIDIA leapfrogged two of tech's most storied names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according to data from S&P Global. Its ascent has been powered by the boom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urging demand for the company's chips, known as graphics processing units, or GPUs, which have made it possible to create AI systems. NVIDIA's rise is among the fastest in market history. Just two years ago, the company's market valuation was a little over $400 billion. Now, in the span of a year, it has gone from $1 trillion to more than $3 trillion. 이번 시간에도 같이 공부하게 될 세 가지 핵심 표현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가 stranglehold on, 두 번째가 storied, 그리고 세 번째가 make it possible to 동사 원형 이 패턴이 되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표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기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stranglehold on, 무엇, 무엇에 대한 지배 혹은 장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company maintains, 그러니까 그 회사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market,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stranglehold on, 전치사 on 이렇게 같이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사의 스마트폰이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The new regulations aim to break the stranglehold on the oil industry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그 규정, 규제는 오일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깨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일 산업의, 기름 산업에서 어떤 회사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새로 정한 regulation이 목표로 하는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The monopoly has a stranglehold on consumer choices in the market. 여기서 이제 그 독점이라는 겁니다. monopoly, 독점, 독과점. 독점은 has a stranglehold on,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해부동사를 사용했죠. 소비자의 선택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독과점, 독점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 무엇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 무엇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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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이렇게 되는데 형용사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서가 깊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통있고 유명한 이런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The storied castle has stood on the hill for centuries.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이죠. 수백 년 동안 언덕에 서 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Storied castle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서 깊은, 많은 이야기,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The Harvard University is one of the most storied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n the world.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인데 가장 storied institutions, 그런 얘기죠. 하버드 대학교가 유서 깊고 전통 있는, 가장 유서 깊고 전통 있는 그런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team's storied history, 그 팀의 유서 깊은 역사, 전통 있는 역사는 is filled with legendary players and unforgettable moments,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전설과도 같은 선수들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이런 것들로 is filled with, 가득 차 있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부할 표현입니다. 하나의 패턴으로서 그냥 덩어리 그 자체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Make it possible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다. 여기서 우리가 대명사 it, 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뒤쪽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다, 이런 의미로 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 advanced technology, 발전된 기술은 makes it possible,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to communicate instantly across the globe. 그러니까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즉각적인 소통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to communicate instantly,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This new software, 이 새로운 software는 makes it possible to process data much fast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능하게 해줍니까?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to process,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collaboration between companies, 그 회사 간의 collaboration은 makes it possible,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뭘 말입니까? To innovate more effectively, 더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사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The cheap maker stock price. 그 칩 제조회사의 주가가, stock price가 has jumped, 급증했다는 얘기죠. 주가가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the cheap maker라는 것은 바로 NVIDIA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NVIDIA 회사의 주가가 급증했는데 얼마 기간 동안 그랬습니까? Over the last year. 지난 1년 동안에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무엇 덕분에 급증했느냐는 얘기인데 Thanks to its stranglehold on the market. 자, 그 market.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시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시장의 지배력 때문에 이렇게 NVIDIA가 AI 분야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GPU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GPU 시장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주가가 급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겁니까? For the chips needed to build AI systems. 이렇게 AI 시스템을 to build,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바로 그 chips라는 얘기죠. 이것을 말하는 칩이 바로 GPU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move over. 자, 거기다가 또 더해서 Microsoft and Apple. 이 Microsoft와 애플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stock market has a new king. 자, 이제 그 주식시장은 새로운 왕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인데 다시 말해서 이 분야의 주식시장에 NVIDIA가 1위로 등극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젖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On Tuesday, 지난 화요일에 NVIDIA가 추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회사를 추월했습니까? Two of tech's most storied names. 그러니까 두 개의 테크놀로지 분야의 가장 storied names. 가장 유서 깊은 전통이 있는 유명한 그 두 개의 네임이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회사를 leapfrog트, 추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값어치가 있는 public company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회사를 능가해서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회사가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public company라는 겁니다. 상장된 회사입니다. 바로 상장회사를 public company라고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회사가 아닙니다. 상장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상장사. 이 바로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냐? According to data from S&P Global. S&P Global이라는 회사는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각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는,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가장 주 업무가 그런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P Global이라는 회사가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올해의 NVIDIA가 Apple과 Google, Microsoft 이 두 개의 거대 상장회사를 앞지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It's Ascent has been powered by the boom.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Ascent라는 단어는 바로 급증, 상승, 향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VIDIA의 주가가 올라간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NVIDIA의 회사 가치가 높아진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t's Ascent has been powered. 그러면 이 회사 NVIDIA가 1위로 등극하는 데는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은 거냐? Has been powered by the boom. 그 boom에 의해서 동력을 받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boom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분야. 여기서 Generative라는 것은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CHETGPT가 되는 거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boom. 그리고 두 번째는 Surging Demand for the Company's Chips. 여기서 The Company는 바로 NVIDIA를 가리키는 겁니다. NVIDIA의 칩에 대한 Surging Demand입니다. 급증하는 수요. 이 두 가지로부터 동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그 NVIDIA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회사의 칩이라는 것은 뒤쪽에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Known as Graphics Processing Units or GPUs. 다시 말해서 그래픽을 처리하는 유닛, 즉 GPU를 가리키는 겁니다. GPU라고 알려진 For the Company's Chips. 그 회사의 칩스에 대한 Surging Demand. 그러니까 급증하는 수요와, 그리고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생성형 인공지능의 boom에 의해서 이 회사의 축가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GPU는 어떤 거냐? 뒤쪽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Which have made it possible to create AI systems. 앞쪽에 우리가 Make it possible to 동사원형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것이 뭡니까? To create AI systems. 인공지능 시스템을 to create 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뭡니까? GPU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NVIDIA's rise is among the fastest in market history. 시장 역사상, 주식시장의 역사상, NVIDIA의 rise. 여기서 이제 rise는 명사로 사용된 거죠. NVIDIA가 부상한 것, NVIDIA가 떠오른 것. 이것은 among the fastest, 가장 빠른, 시장 역사상 가장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인 회사가 NVIDIA다. 그런 얘기입니다. Just two years ago,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The company's market valuation, 그 회사의, 다시 말해서 NVIDIA의 market valuation, 시장 가치. 그러니까 여기서 valuation이라는 것은 바로 주로 금전적인 가치나 재정적인 가치.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회사의 값어치가 얼마가 나가느냐. 그런 얘기인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가치는 was a little over 400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4천억 달러, 불과 4천억 달러가 조금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now, in the span of a year, 1년 기간에, 1년 만에, it has gone from 1 trillion dollars to more than 3 trillion dollars. 그러니까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3조 달러 이상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기사에 등장한 주요 어휘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상장 회사입니다. 주식이 상장된 회사,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Public Company.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 무엇에 대한 지배력. 자, 무엇, 무엇에 대한 장악. 이런 의미인데, 바로 Stranglehold On. 자, 전체사 On 같이 씁니다. Stranglehold On. 이렇게 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무엇을 뛰어넘다, 추월하다, 압지르다. 자,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는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사에 등장했던 단어는 Leap Frog. 자, leap, 도약한다는 뜻이고, 그게 마치 개구리가 뛰듯이 Frog. 자,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위로 쏙구치는 그런 의미를,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서 깊은 유명한. 자, 유서 깊다는 얘기는 어떤 역사적인 장소를 예를 들었을 때, 수많은 사연과 역사와 스토리가 서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Stored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향상. 역시 이 단어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은,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봤던 단어는 바로 Ascent라는 명사였습니다. 그리고 수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Demand가 됩니다. 공급은 Supply. 그래서 수요와 공급, Demand, and Supply 이렇게 쓰기도 하죠. 평가라는 단어인데, 주로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Valuation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기간이라는 단어, 범위, 이런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신문에서 등장했던 단어는 바로 Spa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기사에서는 NVIDIA가 인공지능 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될 GPU 생산을 함으로써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3조 원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기업으로 부상했다고 하는 그 소식 같이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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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